안녕하세요. 파이팅홍공TV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1차, 열악치기 민법 스피드 암기노트, 물건법 파트 중에 지역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자신의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용인 물건을 말합니다. 내 토지의 이용 편의를 위해 타인의 토지에 도로를 내서 사용하도록 설정하는 것이 지역권이다. 자신의 땅을 위해 필요한 타인 토지상의 통행로를 이용하는 것, 또는 자신의 땅에 물을 대기 위해 타인 토지를 이용하는 것 등이 지역권에 속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요역지와 승역지라는 게 있는데요. 이용하는 토지를 요역지, 이용을 당하는 토지를 승역지라고 한다. 내 땅의 필요를 위해서 남의 땅을 이용할 때 이용하는 토지를 요역지, 이용을 당하는 토지를 승질라니까, 이용당해서 승질라니까 승역지라고 한다. 헷갈리지 않겠죠? 그래서 상림관계와 동일하게 소유권 외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등의 권리자가 지역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승역지의 소유자의 상대방은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등이 지역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점유자는 지역권의 시효치득을 인정 안 합니다. 상림관계에 의한 통행권도 불법 점유자에게는 인정 안 됩니다. 일단 권리를 가진 소유자와 그 상대방 용익물권자인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같이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들 간의 이용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 점유자에게는 인정 안 된다. 이러한 지역권의 특성으로는 부정성이란 게 있고요. 불가분성이 있는데 부정성이란 이용하는 토지,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를 할 수 없고 다른 권리의 목적이 되지 못합니다. 이 말은 지역권만 분리해서 저당권의 목적 등으로 이용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승역지는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 못한다. 그게 부정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역지 소유권 이전에 따라서 지역권도 같이 따라가게 됩니다. 수반한다. 이건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전 등기도 불필요합니다. 지역권은 뭘 따라간다? 요역지를 따라갑니다.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 못한다. 저당권의 목적 안 된다. 부정성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불가분성이란 요역지의 공유자 중에 1인이라도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같이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공유자 1인에 대한 지역권이 소멸 사유가 발생해도 다른 공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공유자의 지역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또한 승역지 공유자 1인도 자신 지분에 대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지역권은 요역지를 따라가기 때문에 승역지 공유자 1인이 자신 지분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는 없다. 또한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시효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중단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습니다. 지역권의 취득시효 중단은 지역권 행사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 공유자 전원에게 해당하는 취득시효 중단 사유여야 지역권 취득시효가 중단되는 거예요. 이러한 지역권은 물건적 청구권의 성격이 있지만 승역지를 점유할 권리는 없기 때문에 지역권을 가지고 있다고 승역지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지역권은 성격상 물건적 청구권으로 소유권에 기한 청구권을 준용하지만 승역지를 점유할 권리는 없기 때문에 승역지 반환 청구는 불가하다. 이러한 지역권을 취득하려면 약정이나 등기에 의해서도 지역권을 성립시킬 수 있고 취득시효로도 성립을 합니다. 이때는 반드시 지역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요역지는 한필의 토지여야 하지만 승역지는 한필의 토지의 일부도 지역권 설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접할 필요는 없다. 내가 내 땅인 요역지의 필요에 의해서 이 승역지의 길을 내서 이용하는데 요역지가 필요한 이 통행로에 해당하는 부분만 지역권을 설정하면 되지 승역지 전체 한필 토지 전체를 이용할 필요는 없겠죠. 승역지는 한필 토지 일부도 가능하지만 요역지는 한필 토지여야 된다. 그리고 승역지와 요역지는 인접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땅을 위해서 물이 필요하다 승역지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자기 토지의 소유에 도로를 개설해서 타인에게 영구히 사용하게 하고 대금을 수령하게 하는 경우 지역권 설정 약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토지에 도로를 개설해서 타인에게 영구히 사용하게 하고 대금 수령하는 건 지역권 설정 약정입니다. 그래서 영구적 지역권도 설정 가능해요. 그리고 이 취득시효에 의한 지역권 취득은 일반적인 취득시효 요건 외에도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이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요 문구가 중요해요.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이어야 취득시효에 의한 지역권이 성립한다. 주로 도로를 설치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통행 지역권의 경우 이용을 당하는 승역지 소유자에게 도로 설치에 의한 손해를 배상을 꼭 해야 됩니다. 이건 상림관계 주의 토지 통행권과도 동일해요. 이런 지역권의 종류에는 통행 지역권이 있고 용수 지역권이 있다. 승역지의 일부를 통행로로 이용하기 위해서 통행 지역권, 물을 이용하기 위한 용수 지역권이 있는데 통행 지역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용당하는 토지, 승역지의 통행으로 인해 이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통행 지역권이 성립합니다. 그리고 용수 지역권의 경우 여러 개, 수 개의 지역권이 있다면 후순위 지역권이 선순위를 방해하지 못한다. 하나의 승역지에 여러 개의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후순위 지역권이 선순위 지역권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선순위 우선이다. 이러한 지역권은 꼭 대가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대가는 요소가 아니다. 그러나 주로 약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통행 지역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종전의 승역지 사용이 무상이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된다. 대가가 꼭 필요한 요소는 아니지만 통행 지역권을 시효 취득한 경우 계속 사용했던 것이 무상이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역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된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승역지 소유자가 계약에 의한다면 자신의 비용으로 공작물의 설치 수선 의무를 부담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의무를 승역지 승계인도 지게 된다. 어? 이러면 승역지 소유자가 너무 억울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돼도 계약에 의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계약에 의해서는 얼마든지 어떤 사정으로 승역지 소유자가 공작물 설치 수선 의무 부담할 수 있겠죠. 다만 승역지 소유자는 이 의무를 해당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해서 면할 수 있다. 위기라는 것은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지역권자에게 공작물을 설치했다면 그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하여 계약에 의한 공작물 설치 수선 의무를 면할 수도 있다. 기출 질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지역권은 요역지의 공유자 1인에 의해서 소멸시효가 중단 정지되면 다른 공유자에게도 그 중단의 효력이 미칩니다. 소멸시효는 공유자 1인이 중단시키면 모두에게 다 중단됩니다. 이것만 정확히 기억한다. 소멸시효의 경우 공유자 1인이 소멸시효 중단시키면 다른 공유자를 위해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지역권 관련 문제는 어떻게 나오나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요역지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이전되지 않는다. 지역권은 요역지를 따라서 이전되죠. 이게 바로 지역권의 부정성입니다. 이전되지 않는다. 틀렸다.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맞습니다. 이걸 불가분성이라고 그랬죠. 공유자 1인이 지역권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취득하고 소멸할 때는 모두에게 소멸해야 소멸하고 소멸시효 중단시킬 때는 공유자 한 명이 중단시키면 모두에게 중단 효력이 미친다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바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도 3번 읽어보면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기간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자 이것도 맞죠. 지역권 취득시효 중단은 모두에게 중단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역권의 불가분성에 해당한다. 4번 어느 토지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그 토지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 증명해야 된다. 이것도 앞에 그대로 나왔었죠. 통행지역권 주장하려면 그 토지의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 증명해야 합니다. 승역지에 관해서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 소유자에게 승역지 사용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된다. 보상은 꼭 해야 됩니다. 특별히 무상으로 사용할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자기 토지가 이용당해서 승질나는 승역지 사용자에게 손해를 보상해야 된다. 자 다음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네요.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서 따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맞고 한필토지의 일부에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요역지는 한필토지, 지역권을 설정당하는 승역지는 한필토지 일부에도 가능합니다. 승역지는 일부라도 가능하다. 2번이 틀렸네요. 요역지의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경우 1인이 취득하면 전부 취득한다. 나와야 되는데 뒤에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맞네요. 지역권에 기한 승역지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자 지역권은 물건적 청구권이지만 지역권자가 승역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환 청구는 인정 안 됩니다. 그래서 맞는 복이다. 지역권에 기한 승역지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시효치득 대상될 수 있다. 맞죠? 지역권이 시효치득의 대상이 되려면 계속되고 표현된,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이어야 된다. 맞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어요. 한필토지의 일부에도 지역권 설정 있다. 자 한 문제만 더 풀어보면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요역지는 한필토지여야 된다. 요역지는 한필토지여야 된다. 맞고요. 승역지는 일부라도 상관없다. 요역지의 지상권자는 자신의 용익권 범위 내에서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소유자 외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용익물권자에게도 지역권 인정됩니다.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맞고. 요역지의 불법 점유자는 불법 나왔으니까 바로 없다. 놔야 되겠죠? 통행지역권을 시효치득할 수 없다. 맞고요. 5번이 답이겠네요. 통행지역권을 시효치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보상 얘기 나오겠네? 보상은 꼭 해야 되는데? 하면서 보면 도로 설치로 인해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예상대로 틀렸죠.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실 보상해야 됩니다. 지역권 시효치득은 계속되고 표현되어야 되는데 주로 도로 설치를 한 경우고 이 도로 설치에 대한 손해는 반드시 보상해야 된다. 5번이 답입니다.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틀렸다. 자, 다음은 전세권 살펴보겠습니다. 전세권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데요. 익숙하다고 잘 아는 건 아니죠? 외워야 될 요소들은 꼭 암기하고 넘어갑니다. 전세권도 용익물권의 일종으로 타인부동산에 대해서 사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전세권도 물건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전세권 등기가 돼 있으면 주인이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특정 기간 동안 살 수 있는 권리 용익물권과 전세권 종료 시에 저당권과 같은 효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담보물권으로서의 성격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권은 용익물권 담보물권 성격을 둘 다 가진다. 따라서 전세권 기간이 종료되면 전세권 기간 동안 살 수 있었던 권리인 용익물권으로서의 권능은 사라지고 저당권과 같이 담보물권으로서의 성격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전세권은 담보물권으로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전세권 기간 전에 마친 전세권 등기도 유효하다. 전세권은 용익물권과 담보권적 성격을 둘 다 가지기 때문에 꼭 전세권 기간이라는 가용기간과 담보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일치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주로 담보 설정을 위해서 이 전세권을 설정하더라도 장차 전세권자의 사용수익권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면 담보를 위한 설정도 유효합니다. 문장 자체를 안겨야 된다. 주로 담보를 위해서 설정하더라도 장차 전세권자의 사용수익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유효하다. 그리고 채권 담보 목적을 위해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채권자와 채무자 제3자의 합의가 있으면 제3자 명의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할 때 채권자, 채무자, 제3자까지 합의가 있으면 제3자 명의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자 저당권의 경우에는 저당권자가 아닌 제3자의 저당권은 3자 간 합의 외에도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 귀속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저당권을 제3자 명의로 할 수 있는데 이 전세권은 채권자, 채무자, 제3자 합의가 있으면 제3자 명의로 전세권 설정 가능하다. 이렇게 문구대로 기억합니다. 지문에 채권자, 채무자, 제3자 합의 있다. 전세권 가능 있다. 이렇게 풀이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전세권은 건물 일부에 대해서도 설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세기간 중에 소유자가 변경되었다. 이때는 새로운 소유자가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전세권에는 영향이 없고 전세금 반환 청구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하면 된다. 전세금 반환 청구 소유자 변경되면 신소유자에게 해야 됩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전전세를 놓거나 임대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설정 행위로 금지한 경우에는 안 됩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 없이 양도, 담보, 제공, 전전세, 임대 모두 자유롭게 가능하다. 즉, 처분의 자유가 있습니다. 전세권은 처분의 자유 있다. 이건 채권 계약인 임대차와는 다릅니다. 전세권의 경우에는 양도, 담보, 제공, 전전세, 임대 다 가능하다. 다만 설정 행위로 금지한 경우에는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전세권에서 중요한 게 전세금인데요. 전세금은 지급 요건입니다. 하지만 현실로 주고받을 필요는 없고 기존 채권으로 지급에 가름할 수는 있다. 전세권에서 전세금 지급이 요건이 되고 현실로 주고받을 필요는 없이 기존 채권으로 지급에 가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전세금은 전세권이 담보물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한 전세기관 중에 피담보 채권인 전세금 반환 청구권만을 분리해서 양도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구권을 양도 가능하다고 배웠지만 전세권에서 전세기관 중에 피담보 채권인 전세금 반환 청구권은 분리해서 양도 불가하다. 하지만 전세권이 소멸한 후에는 당연히 전세금 반환 청구권만 분리양도 가능합니다. 이때는 담보권이 없는 채권이 되겠죠. 전세권 소멸 후에는 전세금 반환 청구권 분리양도 가능하고 이때는 담보권 없는 채권이 된다. 그리고 비록 전세기관 중에는 전세금 반환 청구권 분리양도 불가했지만 이 경우에도 향후 전세권 소멸을 조건으로 해서 장래의 조건부 채권인 전세금 반환 채권 양도로는 가능합니다. 요거까지 전세기관 중에 피담보 채권인 전세금 반환 청구권만 분리양도 불가하고 소멸 후에는 양도 가능하다. 다만 전세기관 중에도 장래 조건부 채권인 전세금 반환 채권 양도는 가능하다는 것 정리해 두십니다. 자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최장 10년입니다. 그리고 1년 미만으로 정할 시에는 최단기간 1년이 된다. 기간을 정한 게 없다면 언제든지 소멸 통고 가능하고 통고 후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전세권 존속기간 최장 10년 1년 미만으로 정하면 1년 기간에 정함이 없다면 언제든지 소멸 통고 가능하다. 통고 후 6개월 지나면 전세권 소멸한다. 그리고 건물 전세권의 경우 전세권 설정자가 만료 전 6개월부터 1월까지 갱신 거절 통지 혹은 조건 변경을 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표시를 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됩니다. 이게 법정 갱신이다. 어떤 표시를 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걸 말하죠. 건물 전세권의 경우 전세권 설정자가 만료 6개월 전부터 1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 혹은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 하는 표시를 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다. 법정 갱신되면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하고 정함이 없으면 언제든지 소멸 통고 통고 후 6개월 지나면 소멸한다고 했죠. 그것대로 가고 이러한 법정 갱신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건 변동으로 등기가 필요하지 않겠고 제3자에게도 대항 가능합니다. 전세권 법정 갱신 사항이에요. 등기 필요 없고 제3자 대항 가능하다. 전세권 만료 6개월 전부터 1월까지 갱신 거절 통지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표시 안 하면 동일 조건으로 갱신되는 거 법정 갱신이다. 자 이렇게 타인 토지상의 건물에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경우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지상권 임차권 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거기 때문에 토지에 있는 권리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건물에만 전세권이 설정돼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해도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에 대한 지상권 토지 임차권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전세권 종료 후에는 전세금을 반환해야 되는데 전세금 반환이 지체되면 전세권자는 경매 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전세권 역시 담보물권의 성격이 있으니까 경매에 넘길 수 있다. 전세기간 종료 후 전세금 반환 지체 시 경매 청구권 가진다. 하지만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그 일부 부분 외에는 경매 청구권을 가지지 못하겠죠. 당연한 얘기. 다만 건물 전체 경매 시에 그 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건물 일부 전세권자는 일부 외에 경매 청구권은 없고 건물 전체 경매 시 그 대금 전체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기억하십니다. 이러한 경매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인이 전세금 반환 의무를 지체하는 반환 지체에 빠뜨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전세권자는 건물을 주인한테 인도하고 전세권 등기 말수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야 전세금 반환 의무 지체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경매도 가능하다. 전세기간이 종료됐을 때 그랬을 때는 주인한테 건물을 돌려주고 건물을 인도하고 만료됐으니까 전세권 등기 말수해라 하면서 말수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야지 동시 이행관계에 있는 전세금 반환을 지체에 빠뜨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할 건 안 하면서 전세금 빨리 반환해라. 네가 돈 안 돌려주니까 나도 서류 제공할 수 없어. 이건 지체에 빠뜨리는 경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할 건 다 해놓고 그런데 상대방이 돈을 안 돌려주네. 이런 경우가 전세금 반환 지체가 되고 경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전세권자도 전세금 반환 지체가 되는 경우 경매청구는 가능하지만 원래 전세가 소멸하고 원전세 설정자가 원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에만 원전세권자를 대위해서 경매청구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전세 전전세 모두 반환이 지체에 빠져야 된다. 전세금 반환이 지체되어야 전전세권자가 원전세권자 대위해서 경매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세권자는 사용수익권을 가지기 때문에 이때 목적물의 현상유지와 통상의 관리에 속하는 수선을 할 의무는 전세권자가 부담하게 되고 따라서 필요비 상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용수익하는 전세권자는 현상유지와 통상의 관리에 속하는 수선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필요비 상환청구 인정 안 된다. 반면에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인정됩니다. 유익비는 가액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소유자가 필요한 거면 유익비를 받을 수 있고 소유자가 필요 없다 그러면 유익비도 받을 수 없고 원상복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지출액 또는 증가액을 청구할 수 있다.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인정된다. 그리고 건물 전세가 종료됐을 때 부속물 매수청구권도 있습니다. 건물 전세 종료 시 부속물 매수청구권 인정된다. 그 외에도 지상물 매수청구권과 지상권과 마찬가지로 상황 변경에 따른 전세금 증감청구권 등도 가집니다. 지상물 매수청구권 전세금 증감청구권 인정된다.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지상권처럼 토지에 대한 전세권에만 해당되고요. 건물 전세권에는 이 지상물 매수청구권이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지상물이라는 말 자체가 토지상의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건물 전세권이다. 그럼 부속물 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만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해당사항 없다. 일반적으로 전세권이라고 하면 부속물 매수청구권 지상물 매수청구 전세금 증감청구 모두 가능하다에 어 하시면 됩니다. 자 기출문제 풀어보면 갑은 자신의 X건물에 관해서 을과 전세금 1억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을 명의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맞춰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갑이 소유자 전세권 설정자 그리고 을이 전세권자라는 거 파악하고 1번 보시면 전세권 존속기간을 15년으로 정하더라도 그 기간은 10년으로 단축된다. 자 맞습니다. 전세권은 최장 10년입니다. 15년으로 정하더라도 10년으로 단축된다. 오 을이 갑에게 전세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1억 원은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 없이 을의 갑에 대한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에 가름할 수 있다. 자 그대로 나왔죠? 전세금은 현실적으로 주고받고 할 필요 없이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에 가름할 수 있다. 갑이 X건물의 소유를 위해 그 대지의 지상권을 취득했다면 을의 전세권의 효력은 그 지상권에 미친다. 맞죠? 전세권 설정은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상의 권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지 않으면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 권리가 없는 건물 전세권이 되고 의미 없는 전세권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4번 을의 전세권이 법정 갱신된 경우 을은 전세갱신권에 관한 등기 없이도 갑에 대해 갱신된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자 법정 갱신되면 등기 없이 전세권 주장 가능합니다. 법률에 의한 물권변동이기 때문에 등기 없이도 주장 가능하다. 자 1, 2, 3, 4 다 맞으니까 틀린 건 5번이겠네요. 합의한 전세권 전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을 앞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추정된다. 자 전속기간과 등기 시점이 달라져도 그 전세권은 담보물권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사용기간과 담보물권적인 전세기간이 완전히 일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전세권 설정 등기 맞춰졌을 때 그 등기가 무효로 추정된다. X다. 틀린 질문입니다. 정답은 5번이다. 자 다음 문제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이다. 맞죠? 전세권은 전세금 꼭 필요합니다.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 목적을 갖는 전세권을 설정하였더라도 장차 전세권의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효력은 인정된다. 자 맞는 질문이죠? 용익물권 담보물권 전세권은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로 담보목적이라도 사용수익권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2번도 5 건물 전세권이 법정 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갱시권에 관한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등기 없이 주장 가능하죠. 전세권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그 양수인이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맞죠? 전세금도 새로운 소유자 양수인에게 돌려받아야 됩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 소유권이 양도되면 그 양수인은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오!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에서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 건물 일부죠? 전세금 반환 지체 시 전세권자는 전세권에 기하여 건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요게 틀렸네요. 건물 일부의 전세를 설정했을 때 반환 지체하는 경우 건물 전체에 대해 경매 청구권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전체 경매 시에 대금 전체에서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다. 답은 5번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갑은 그 소유 X건물의 일부에 관해 을명의의 전세권 설정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을의 전세권이 법정 갱신되는 경우 그 전속기간은 1년이다. 법정 갱신되면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했죠. 전속기간 1년이다. 틀렸습니다. 자 1번 바로 답이 나왔네요. 땡큐인 문제 밑에 거 보지 말고 확실하면 넘어가야 됩니다. 자 2번 전속기간 만료 시 을이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하더라도 을은 전세권에 기하여 X건물 전체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맞죠? 자 문제에서 을은 X건물의 일부에 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했어요. 건물 일부에 설정 시 전세금 반환 받지 못하더라도 지체되더라도 건물 전체에 대해서는 경매 신청할 수 없고 경매 시 우선 변제 권한은 있다. 3번 전속기간 만료 시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금 반환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자 전속기간 만료됐으면 전세금 반환 채권 양도 가능합니다. 맞는 지문. 하지만 전속기간 중에는 전세금 반환 채권만 분리해서 양도 못한다고 했죠. 요거까지 전속기간 끝났으니까 전세금 반환 채권 양도 있다. 갑이 X건물의 소유권을 병에게 양도한 후 전속기간이 만료되면 을은 갑에 대하여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병을 상대로 전세금 반환을 청구해야지 전소유자인 갑에 대하여 전세금 반환 청구할 수는 없죠. 맞는 지문이다. 5번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 목적물의 현상 유지를 위해 지출한 통상 필요비의 상환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맞죠? 통상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고 유익비의 경우에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지출액이나 증가액을 청구할 수 있다. 요거까지 알아두세요. 자 이렇게 오늘은 지역권 전세권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 유치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홍공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